여자분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결혼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산이 하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참. 그런데 그런 그때랑 지금이랑 너의 상황, 뭐가 변했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정신 차리고, 문희. 이제 얘기할 때예요, 문희. 지금 X는 확답을 받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바뀐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변하는 거 많지. 일단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리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원래는 난 5년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얘기했지만 이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어차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뭐 내년 아니면 2년 안에 결혼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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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좋아하는 것 같아. 만어라고, 만어라고. 귀여워요. 그, 호주에서 내 집도 팔 수도 있고. 어차피. 만약에 우리 결혼하면 한국에, 한국에 사니까. 살 거니까. 그, 호주에 집 팔아도 서울에서 못 살걸? 아니. 그래도 많이, 뭐. 그래도 뭐 그거 내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문희 많이 알아봤다, 많이 알아봤는데. 대출까지 알아봤어. 거기 갔으니까. 한 번 갔어. 어? 가서 그 집은 한 번 더 리터치? 이런 거 리노베이션 하고. 그치? 응. 그렇구나. 어? 성공적이야